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방적 괴롭힘이 아니었다며 자신을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목된 A씨가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가해자로 불리는 이특보 아들과 이미 화해를 했고 지난 4월에도 만나는 등 현재도 잘 지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일방의 괴롭힘이 아닌 쌍방의 다툼 사례가 있었지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자신의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피해자라면 당시 이특보 아들의 전학을 막아달라고 읍소하거나 지금도 만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존중하지만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지명 전부터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이동관 특보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방통위원장 지명과 맞물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최대 10여 개 붙여 차관을 교체하며 하반기 국정운영의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